5,200만 원짜리 이게 바로 5,200만 원짜리 멋스럽게 꾸미는 데 저렴한 비싸보이는 주얼리 그룹 첫 번째 이 중요합니다. 평생 어느 자리에 가든 기죽지 않고 당당하십니다. 광대가 숨쳐놓은 거 저희가 화장품을 살 때 브랜드보다 멋멋을 바라 효과가 좋을수록 가격은 저렴하다 주름을 예방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홈쇼핑에서는요 쇼핑을 돌려야 합니다 알뜰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확인하고 쇼핑을 하시게 되면 풍동구매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쓰면서 안방에서 돈을 거는 겁니다 이야 알짜 생활 정보가 가득합니다 열만만 삼인삼색 특강 시간인데요 조용우 씨 봄이잖아요 봄이죠 봄이 되니까 집안 인테리어도 좀 싹 바꾸고 싶고 여보세요 립스틱도 좀 바꾸고 싶고 그냥 있는 거 쓰세요 뭘 자꾸 바꿔요 다르다고요 색깔이 올봄 유행 트렌드는 다르다고요 색깔이 올봄 유행 트렌드는 다르다고요